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고1,2를 위한 물리학원 퍼스트 개념 완성 뭐 요새 학생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다보니 퍼개환이라고 하더라구요. 퍼개환, 퍼개환 강좌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퍼개환 강좌는 교재 판매 부스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 작년 지금 찍는 시점으로는 이 OT를 언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2022년 12월에 지금 이 OT를 찍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딱 1년이죠? 1년 동안 판매된 교재 부스가 15,506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전용 고등학교 1,2학년 전용 개념 완성 강좌로는 최다 판매 부스일 겁니다. 후기도 뭐 낯득 없습니다만 좋구요. 어쨌든 내신 대비 또는 수능 기초학림 이런 목적으로 퍼개환 강좌를 많이 듣고 있어요. 가장 이제 첨예한 부분이죠. 제가 운영하는 제 시그니처 개념 완성 강좌죠. 필수본. 고3 N수 학생들이 많이 듣는 필수본 강좌랑 퍼스트 개념 완성 강좌는 무슨 차이냐.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학년 구분을 제가 했죠. 고1,2 그 다음에 얘는 고3 N수 근데 학년 구분만으로는 이렇게 뭔가 신뢰가 안 생기나 봐요. 이게 더 좋아 보이나 봐. 그죠? 더 많이 들으니까 사실은. 고3 N수 학생들이 교재 판매 부스로만 보더라도 이게 5만 부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퍼스트 개념 완성 강좌가 좀 마이너한 느낌이 있어요. 제 개념 완성 강좌 중에서는. 또 어떤 학생들은 어차피 수능 대비를 할 거면 굳이 이거 듣고 이걸 나중에 가서 또 한 번 듣는 거는 좀 부담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필수본으로 그냥 공부하자. 이런 학생들도 좀 있고요.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굳이 구분을 해드리자면 얘는 내신 대비 포커스가 없어요. 뭐 내신 대비에 부족함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필수본에서 다루는 문항 또는 필수본에서의 어떤 개념 설명이 내신에 최적화된 설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능 교과 범위 표준적인 수능 교과 범위에서 최적화된 수능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 완성 강좌가 필수본 개념 완성 강좌고 수능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 뭐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뭐가 다르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내신 대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 담당 선생님 학교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사 재량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넣고 빼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어느 정도는 좀 촘촘하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개념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신 대비에 좀 최적화된 하지만 수능 기초 확립에도 어느 정도는 사실 이거 듣고도 이거 듣고도 수능 대비하는데 부족함은 없어요. 오히려 불량적인 측면에서는 프로스트 개념 완성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내신 대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넣고 추가하고 빼는 걸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향후에 수능 선택과목으로서 물리학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프로스트 개념 완성 강좌를 듣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얘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먹히지는 않아 고집이 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프로스트 개념 완성 강좌의 특징은 뭐냐 뭐 그렇다고 해서 필수본 강좌는 뭐 생략이 있냐 기초부터 안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좀 더 호흡이 천천히 기초부터 더 자세히 반복해 가면서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니까 물리학원을 처음 하는 학생들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이 누구나 좀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 템포를 조절해서 하여튼 수업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화된 부분이죠. 필수본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넣고 빼고 하는 그 내신 특유의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의 재량까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수능에 나올 것들을 하는 거지 이거는 내신에서 다룰 수 있으니 또는 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걸 다루더라 이것도 가져다 하자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필수본은 근데 이제 퍼스트 개념 완성은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감안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각 학교의 어떤 내신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첨가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도 그리고 이제 교재를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교재 수록 문제가 조금 달라요. 결이 교재 특징을 좀 알아보자면 이런 부분들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죠. 이거는 필수본도 큰 골격의 차이는 없거든.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자주 나오느냐 실제 교과 개념은 이렇다 예제로 확인해보자 이런 것도 봐야 돼 이거 이런 거 이런 건 조금 다르죠. 보충학습 부분은 조금 더 풍부해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용어 정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뭐 필수본에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학교 시험에 출제될 만한 어떤 상황 탐구 자료 실험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 별도 섹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죠. OX 문제 용어 용어 채우기 그 다음에 내신 탄탄 문제 이런 것들은 필수본에서는 안 하거든요.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한 이런 것도 필수본에는 없죠. 서술형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문항 구성이나 교재 구성 자체가 내신 대비에 최적화된 그런 구성을 띄고 있다라는 거 뭐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보시면 이런 것들도 중등 과정 또는 통합과학과 개념이 어떻게 연계돼 있고 개념 맵 컨셉트 맵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까지도 단원마다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개념 파트 이거는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출제 매뉴얼 핵심 포인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충수업 생각 더하기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있는 또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들 실험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 예제 그리고 탐구 노트 교재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내신 탄탄 문제 이런 건 이제 내신형 문제입니다. 내신형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까지 1등급 도전 문제는 사실상 수능 대비도 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너무 제가 내신 쪽을 강조하다 보면 아 퍼스트 개념 완성으로는 수능 대비가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지간한 수능 기출 문제 또 주요 문제 유형별로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버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퍼스트 개념 완성은 겨울 때 이렇게 통으로 다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 때 1학기 중간고사다 1학기 기말고사다 주요 시험 때 이렇게 시험 기간에 보시는 학생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책 물론 뭐 저는 2학년도 풀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2학년 커리큘럼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만 개념 완성 기초 입문 강좌도 있고요. 요 앞에 그 다음에 퍼스트 개념 완성 강좌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벼락치기 특강이죠. 단원별 원샷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학년 전용 문제풀이 강좌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풀커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여러분들이 2학년 1년 내내 물리학 1에서 들을 거리들은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후수 강좌로도 이미 어쨌든 간에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강좌는 이미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듣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꼭 들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은 하는 편인데 진짜 생초보다 하면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퍼스트 개념 완성 강좌에서 기초 입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안 하느냐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되는 측면은 있어. 그리고 물리학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언어죠.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잔소리를 할 텐데 그러니 적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적응의 차원에서 듣는 거예요. 기초 입문 강좌를 듣는 학생들의 심리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번 물리학 용어라든지 물리학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역학 위주로 진행되거든요. 그것도 전 범위를 고루 다루진 않습니다. 첫발을 잘 떼면 무난하게 탄력받아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 완성 강좌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이 들으면 조금 더 진입문통은 낮아진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퍼스트 개념 완성부터 수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업로드 계획은 지금 12월 말인데 12월 말에 개강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좌들이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초반 업로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 서너 강 정도씩 올라올 거예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수강 계획은 그 페이스에 맞추시면 돼요. 주 한 2회 정도 그렇죠?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차는 있죠. 사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좀 뭐한데 주 2회 뭐 주 3회를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주요 과목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되는 고 1, 2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주 2회 정도 권장을 드립니다. 겨울방학 기준으로는 그리고 1회 회당 한 2, 3시간씩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업로드를 좀 해드릴 생각이고 최소 4강에서 5강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속도가 붙으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좌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조금 1월부터는 업로드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서 충분히 이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강을 하면 첫 번째 개념 파트는 개념 파트는 예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수강하시면 돼요. 그렇죠? 개념 파트는 예습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아. 굳이 하겠다면 목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단원에 뭐가 있다. 이번 단원은 뉴턴 1, 2, 3 법칙 그 다음에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구나. 그 다음에 복습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하시면 돼요. 첫 번째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 이게 본교재고 본교재 그 다음에 이게 노트인데 필기 노트가 나가죠. 수업의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필기 노트가 이제 부교재로 나가는데 필기 노트를 통해서 한번 수업의 흐름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록 문제 단원별 문제가 있습니다. 수록된 문제들 아까 이제 교재 보셨죠? 보면은 뭐 섹션별로 이제 다 문항이 수록이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미리 풀어보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예습을 권장합니다. 미리 풀어보고 수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수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예습 후 수강을 하고 내가 푸는 방법을 잘 봐뒀다가 모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미리 풀어보고 그죠? 되든 안 되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안 풀릴 수 있어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강을 해서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구경하시고 그리고 내가 푸는 방법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한 번 더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 사이클이 일주일에 2회 2, 3시간 이건 수강시간이고 복습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서너 시간씩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그래야만 가급적이면 3월 첫째 주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면서 새학년 올라가기 전에 완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두 달에서 한 세 달 정도를 수강기간으로 설정해서 가급적이면 두 달 권장하는데 조금 페이스 빠르신 분들은 2월 말에 좀 완강을 하시면 좋겠고 물론 뭐 이걸 학기 중에 듣는 학생들은 좀 별개죠. 학교 진도에 맞춰서 듣는다. 라고 하면 또 계획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겨울 수강 겨울 수강인 경우 이 페이스로 좀 따라오셔야 선행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학기 들어가기 전에 최소 한 바퀴를 다 돌리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뭐 2학년 내내 1년간 이수를 할 예정이니 1학기 파트만이라도 듣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적어도 최소 2단원까지는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범위를 다 듣는 게 최선이지만 나는 그 정도 여력이 되진 않는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2단원 그것도 조금 케바케겠지만 전기까지 끝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자기 파트까지 끝내는 학생도 있겠지만 최소 2단원까지는 끝내셔야 보람은 있을 겁니다. 1학기 진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학교마다 좀 상의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전기 파트까지는 나가거든요. 1학기 때 그래서 그 정도를 커버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겨울방학을 보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또 당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을 들을 때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일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제가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려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파트도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파트도 있을 거고 이해가 속시연이 되는 파트도 있을 거고 그건 파트별로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또는 이제까지 과학학습의 이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최대한 이해로 끌고 가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들었는데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하지만 이제 뭔가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서 반복을 하다 보면 적응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순간이 뒤따라오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픈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이겠다.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그 단원에 머무르겠다. 그럼 진도를 못 나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 추진력이 저하돼요. 학습의 추진력이 저하됩니다. 반드시 제가 제시하는 대로 좀 아리까리 해도 일단은 가보자. 일단은 배기범위 시키는 대로 가보자. 일단은 받아들인 후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수상대성이론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역학파트는 그런 게 좀 적은데 역학파트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문제 푸는 게 문제지. 몇 개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력학이라든지 특수상대성이론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약간 추상적이고 또 실제로 고교 교육 과정에서 아주 속 시원한 이해를 추구하기가 좀 힘든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파트들까지도 역학 공부하듯이 또는 수학 공부하듯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를 또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깨닫기를 바라면서 듣는 것은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돼. 그런 파트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고 반복을 하고 제가 푸는 대로 따라해보고 여러 차례 돌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뭔가 내 수준에서 뭔가 체화가 되고 이해가 된 듯한 느낌 깨달음의 경지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 한 두세 달 정도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자 이렇게 해서 퍼스트 개념 완성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개념 완성 강좌는 오리엔테이션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문풀 같은 경우는 이걸 들어야 되느냐 저걸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반복해야 이런 학습법에 대한 문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념을 한 바퀴 돌린 이후에는 하지만 개념 완성은 강성 강좌는 가급적이면 강한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완강을 하시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나중에 한 번 고3 올라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정도의 수능 대비 까지도 고려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제 기출 특강을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좀 많이 풀겠다 나는 이 교재에 수록된 문항만 가지고도 크게 부족함은 없을 텐데 문항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하지만 나는 기출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고 싶다 우리 학교는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더라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분들은 삼순환 기출을 병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소개는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밝은 모습으로 하여튼 물리학의 어떤 첫발을 떼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을 안겨드려야 된다라는 책임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이니까 전적으로 좀 신뢰하시면서 제가 좀 이끌어드리는 대로 무난하게 잘 따라오시면 한 두세 달쯤 지났을 때 물리학이 굉장한 효자 과목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이제 지금 뭐 12월 말이긴 한데 1월 달에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예년 비춰보면 예비고일 예비고2 학생들은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대부분 1월 첫째 주 내지는 둘째 주인데 한창 추운 날씨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